영화의 도시 부산, 부산국제영화제가 돌아온다! 스타들이 사랑한 맛집부터 아아 그때 거기! 영화 속 찐 맛집을 지나 부산 영화사를 모두 지켜본 80년 전통의 맛집까지! 영화가 사랑한 맛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가 사랑한 맛집을 찾으러 테마맛집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회원대에 위치한 한 음식점인데요! 자, 뭐 딱히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영화 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장님, 미국 하나 주세요! 사장님, 까치 하나 주세요! 사장님, 뭐 주문하시는 거예요? 복국이요! 보시다시피 여기 연예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아주 복국이 유명해요! 스타들의 찐 맛집이라는 이곳! 그 인기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한쪽 벽면 가득 채운 수많은 스타의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저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하면 인권택 감독님, 안성기 선생님, 강수현 씨 등 그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셨던 배우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많이들 오시고요! 평상시에는 공유 씨, 강동원 씨, 조진웅 씨가 자주 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집만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스타들이 부산만 오면 꼭 이 집을 찾는 걸까요? 저희는 음복, 밀복, 까치복, 참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밀복 같은 경우에는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시는 공유 씨가 자주 드시고요!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시는 임기 씨는 까치복을 드세요! 밀복과 까치복의 맛을 섞어놓은 듯한 참복은 강동원 씨가 좋아하시는데 모두 다 자기 취향대로 드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맛있습니다! 취향껏 골라먹는 복어도 복어지만 시원한 국물 맛도 키포인트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무랑 다시마랑 미역이랑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복은 복 육수로 내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복으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과도 잊을 수 없다는 요 마성의 복두 끓이는 방법 살짝 한번 구경해보죠! 먼저 뚝배기에 콩나물과 두툼한 복어사를 아낌없이 넣어주고 더불어 맛을 낸 복 육수를 가득 부어준 다음 향긋한 맛을 더해줄 미나리언과 한소끔 끓여내면 이야, 집 나간 며느리가 알지! 서울과 인스타들을 몽땅 돌아오게 한다는 마성의 복국 완성이요! 시원한 육수와 통통한 복어살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찐 로컬 맛집이기도 한 이곳은 쌀쌀해진 요맘게 뜨끈한 동물 찾아 많이들 오신다는데요 특히 안성기 배우가 복국과 함께 꼭 찾는다는 이 복어 껍질 무침도 쫄깃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복국과의 환상의 조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볶고! 볶고기 맛있고 주방장 세 분께서 자기 팀이 있어서 믿고 볶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볶고기 시원하나 봐요 연예인들이 와서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고 좋아요 국물이 시원하고요 고기도 많이 들었고 아주 고기가 야들야들 진짜 맛있고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알겠어요 꼭꼭도 맛있는데 여기 영화배우들이랑 같은 음식을 먹어서 더욱 특별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스타나 광고 스타가 있을까요? 공유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약도 하시고요 굉장히 소탈하십니다 그리고 광덕원 씨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이랑 오셨는데 제일 기억에 난 게 할머님이랑 너무 차이좋게 지내시고 너무 이쁨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가 사랑한 맛집을 찾으러 테마 맛집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산 동구의 한 음식점인데요 가게 앞에 서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아니 저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대문짝만하게 걸린 최민식 배우의 사진과 가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 속 장면들부터 눈길을 끕니다 여기가 바로 올드보이에 나왔던 영화 속 만둣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 영화 올드보이에 나왔던 중국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 이 장면 주목해주세요 아주 색푸른 용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화에서는 청룡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이곳 다들 기억나시죠? 올드보이 영화 촬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장소 섭외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마 내가 이렇게 올드보이가 큰 영화의 촬영 장소가 될 줄 꿈에도 모르고 좋다고 했습니다 영화 촬영이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손님들이 만두를 먹고 가서 많이 올린 거는 많아요 근데 만두가 처음에는 우리가 작게 했어요 처음 만두는 근데 이 올드보이 자꾸 나왔던 데 내가 만두를 좀 크게 해보자 그래갖고 크게 했더만 그게 또 히트를 쳐갖고 지금은 만두가 나오면 손님도 으아 할 정도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군만두가 서비스라고 누가 그랬어요? 만두소부터 만두피까지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진만두는 화교 출신 아버지의 비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만두소에 생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것도 이진만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릇노릇한 것이 보기만 해도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죠? 이렇게 완성된 황금빛의 만두 군만두 이 바삭바삭하고 촉촉한 맛을 잊지 못해서였을까요? 실제 최현식 배우는 영화 촬영 후에도 개인적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고 가기도 했답니다 생고기만을 사용해 풍부한 육즙을 자랑한다는 이진만두 다들 그 풍미에 흠뻑 빠져 젓가락질 멈출 줄 모르죠? 만두가 크고 묶음직스럽고요 먹어보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육즙이 살아있는 그런 맛있는 만두였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김명민 하지원 주연의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서도 나왔다는데요 극중 하지원이 속상한 마음을 달래러 찾아온 곳이 바로 이 가게였다고 합니다 두 편의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방들 특히 올드보이 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붉은색 반호한 모양의 입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특별하겠죠? 특색이 일단 크고 이렇게 큰데도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만두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 경지에 이런 만두고 올드보이 촬영했다고 하니까 만두가 두 배로 더 맛있고 이방에서 또 먹는다고 하는 게 색다른 느낌이고 기분도 참 좋고 그렇네요 제가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엑스타라는 것처럼 훨씬 기분이 억대고 맛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집 만두 같으면 정말 날마다 15년 아니라 150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사랑한 맛집을 찾으러 테마 맛집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부산 영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남포동 비프광장입니다 특히 남포동은 부산 최초의 극장 행좌가 설치된 곳으로 아시아 영화의 중심지인 부산에 영화사적 의미를 가득 품은 곳입니다 비프광장 옆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다는 80년 전통의 맛집 긴 세월의 역사만큼 이 집은 1930년대 부산 극장이 생길 때부터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 자리 잡은 지금 이 순간까지의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는데요 사실 부산 국제 영화제 하면 손님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인가요? 네 많이 오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피프광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분배해요 특히 이곳은 함경도에서 온 사장님의 외할머니께서 차린 가게로 이북식 반찬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자미 식혜는 제가 오늘 처음 먹었는데 이게 이국 음식이라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좀 새콤하고 먹은 게 크게 부담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찾을 것 같습니다 폭파도 우리가 일반 전처럼 생겼는데 계란에 붙어졌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깨끗해요 뒷맛이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좋아요 막창순대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네 우와 진짜 맛있겠네 비주얼부터 눈길을 확 잡아끄는 이 집 순대 일반 시중에 파는 순대와는 달리 겉면이 막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잡내가 나기 쉬운 재료인 막창 그래서 이곳에서는 막창의 세척 과정에만 꼬박 하루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잡내 쫙 뺀 막창 안에 순대소를 꽉꽉 채워넣어 한숨 퍽 짜주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탱탱탱탱탱한 식감이 유통인 막창순대 완성 이렇게 완성된 막창순대 한상차림 잠깐! 뭐 이상한 거 눈치 못 채셨나요? 네! 바로 이곳 순대에는 당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면 대신 양배추와 찹쌀로 가득 찬 순대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이 어때요? 저 바깥에 막창순대는 아주 고소하고 그 다음에 안에 순대소도 고소하면서도 잘 어울려져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창순대의 막창의 껍질도 너무 담백하고 이 막창의 소도 너무 담백해가지고 너무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아제 하면 남포동이고 또 남포동 맛집을 하면 이 집 순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만 하면 이 집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번에 영화제에도 꼭 이 집에서 맛있게 먹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런 큰 행사 영화제 같은 큰 행사 때만 찾아오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화제가 아니더라도 굳이 항상 늘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가 사랑한 맛집을 찾아 떠난 오늘의 테마 맛집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오는 10월 6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들을 맞아 부산 속 영화 맛집들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눈에 오는 10월 7일 businessman 가득한 휴대함은 발indung이 너무 담백하고 이러고ilippe 오는 9월 6일에 그러면서 수제적으로도 안 되 SHAD